가즈오 이시구로 경은 일본에서 태어난 영국의 소설가이다. 1954년 일본 나가사키시에서 태어나 5살인 1958년 잉글랜드로 부모와 함께 이주하였다. 1978년 켄트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2년 후인 1980년에는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1983년에는 영국 시민권에 등록되었다. 영어권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가 중 한 명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장편 남아있는 나날 로 1989년에 멘부커상을 받았다. 2017년에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1954년 11월 8일 나가사키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시즈오 이시구로는 물리해양학자였고 어머니는 시즈코 이시구로였다. 1960년 가즈오는 두 여동생과 함께 가족을 따라 영국 서리주 길퍼드로 이민을 갔고 아버지는 영국 국립해양학센터에서 연구생활을 시작했다. 가즈오는 스토턴 초등학교와 서리주 워킹카운티 학교에 진학하였다. 두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자기 보충의 시간을 보내며 미국과 캐나다 등지를 여행하였고 그곳에서 저술을 하거나 음반사에 데모 테이프를 보내는 등의 활동을 했다. 1974년에는 켄터베리의 켄트 대학교에 입학, 1978년에는 영어학과 철학학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1년 동안 소설을 쓰다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에서 학업을 재개하였으며 그곳에서 멜컴 브래드버리와 앤젤라 카터에 대해 공부하고 1980년 문예창작 석사를 마쳤다. 1983년에는 영국 시민권을 획득하였다. 2010년 영화 네버랜 미국 위출연진과 함께한 이시구로 이시구로 작가의 소설은 과거를 배경으로 한 것이 많다. 소설 나를 보내지마는 공상과학적인 면모의 미래적인 분위기를 띄고 있지만 80년대와 9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마치 현실세계와 비슷한 평행세계를 배경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다. 네 번째 작품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 은 중앙유럽의 어느 이름 모를 도시를 배경으로 두고 있으며 남아있는 나날 은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시기 어느 영국 귀족의 커다란 시골 저택을 무대로 삼고 있다.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 는 1945년 패전 이후 재건을 겪고 있는 일본의 어느 도시를 무대로 삼았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전쟁 시기의 행적을 애써 받아들이고자 한다. 또한 주인공이 과거 일본의 그릇된 외교 정책을 옹호했다는 점으로 신세대로부터 비난받고 있음을 깨닫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손자로 대표되는 근대 세계의 이상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한다.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민음사에서 김남주 번역가의 번역으로 출간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